헉! 에라이 나쁜 놈아! 저게 얼마나 내 속을 긁어났는지 알아, 할머니? 오죽 못났으면 남편을 뺏겼을까? 뭐야? 왜 둘이 저러고 있어? 남들이의 그런 아픔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 못 할 거예요. 다 지나간 일인데요. 힘들었겠어요, 그동안. 우리 팀장님 좋아하고 그러지 마요. 아니, 이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? 아니, 어떤 놈이네, 사인한테! 아니, 넌 네 장인 어른하고 장모만 보이고 우리는 안 보이냐? 죄송해요, 엄마. 진영이는 죽었다, 다시는 네 옆에 못 와. 억울해요, 억울해요 아버지.